생명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화학적으로 생명체를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무슨 원소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또는 생명체라는 것은 두 세포가 만나서 결합을 해가지고 한 세포로 융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생명체로 탄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언어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 에너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너지라는 게 뭐냐 에너지라는 걸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학적인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에너지 그 형태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측정 기구를 가지고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에너지가 측정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기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기라는 게 분명 어떤 형태의 에너지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라는 에너지는 지금 현재는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럼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쉽게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측정 가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있다 그런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생명의 기본 단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세포가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비슷한 성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끼리 모여서 만든 거가 만들어진 거가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이 있다 근육 조직이 있다 무슨 그런 신경 조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에는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되는 장기는 혈액을 펌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기,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오간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개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걸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직과 장기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과 장기와 조직들이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능을 발휘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가 바로 우리 몸에 이해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기능이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 생체는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고 동양철학에서는 음양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거가 계단의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서 생명체를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스템별로 이런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기에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속에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딱 봤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디자인으로 봐서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디자인학적으로 봤을 때 세포 구조는 굉장히 정말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들고 장기가 모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모여서 한 개체를 이루는 그 시스템 개통적인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상피조직 상피조직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위에 그 상피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에 있는 부분들이 상피조직들이 있고 또 위에도 상피조직이 있고 이런 상피조직들이 여러 부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조직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연결해주는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결합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이라든지 섬유조직이라든지 연결조직 혈액, 림프 이런 것들을 전부 결합조직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조직 소위 말해서 신경세포나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 등들을 합쳐서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하고 주로 생체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근육조직인데 이 근육조직은 위치에 따라서 또는 기능에 따라서 골격근이다 평안근이다 또는 심장근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보면 조직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데 피부나 골격이나 근육이나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심장순환 시스템이 있고 림프 면역 시스템이 있고 호흡신장 시스템이 있고 소화신경 호르몬 내분비 등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느 시스템이든지 간에 독립돼서 혼자 존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또는 기타 전체 신체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각 시스템에 하는 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원래 의과대계에 들어오면 맨 처음 공부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한 구조적인 걸 다루는 부분이 해부학이고 그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생리학이고 그다음에 그 생리학적인 거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병이 되는가를 다루는 학문 분야가 병리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 언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간단간단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외계와 경계를 짓는 그런 바운더리 기능 또는 운동, 근육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전신운동이라든가 소화라든가 또는 심장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반응기전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소화작용 그다음에 그 소화된 음식물, 영양분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성분으로 대사를 하는 분해를 한다든가 합성을 한다든가 해독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대사과정 그다음에 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깁니다 노폐물, 대사산물, 기타 여러 가지 독들은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폐물 중독에 걸려가지고 생명체 현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손을 번식하는 겁니다 자기 당대로 생명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로 생명체를 말하자면 번식시켜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은 생식이고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체가 생겼을 때부터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차차차차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성장해가면서 생명이 어른으로서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누체 강조했지만 이러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호메오스테이터에 있어서 상상성이다 그리고 생체 기능의 그런 상상성을 유지하는 건 아주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또는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과정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절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과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되먹이기 과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10시간이고 20시간이 걸려서 생리학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메오스테이시를 유지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생리학이고 그것이 바로 의학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보면 노벨의학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발표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생리의학상을 발표를 하는데 생리학이 그만큼 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양으로서 교양과목으로서 이 과정을 수강을 하러 온 거고 이 강의 내용도 교양인이 갖춰야 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 세분되어 있고 문과의과도 세분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개의 과를 합쳐서 그 과를 나오면 웬만한 부분은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명한 학과가 뭐냐면 PPE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그걸 전공하면 인문사회계통에 어디를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를 너무 세분하다 보면 좋지 않은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종합적인 학문 분야가 대학에서부터 그걸 전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20세기가 세분화된 세계였다고 하면 21세기는 세분화된 게 다시 합쳐지는 융합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세분, 자기 전공과목만 따질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전공도 같이 교양적인 교양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멀티플 초이스, 그런 선택형 정답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좀 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 이분법이 아니고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쪽으로 이해를 높였으면 교양을 높였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냉전 시대 또는 분열의 시대에서 좀 더 통합의 시대로 가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은 일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서로 같은 일체이면서 상호인터액션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고 선과 악도 마찬가지고 건강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완전한 게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건강에서부터 질병에 이르는 그 중간 단계에 여러 단계에 다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호미오스테시스, 사회 말해서 홀리스틱,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생명체라는 것은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다 비슷하다 All life is on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개체를 이루듯이 우리 개체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전 세계를 이루듯이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의 인간과의 소통부터 우선 잘 되고 그다음에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 소통 협력이 잘 돼야지만 그리고 지구의 생태가 잘 유지되어야지만 지구의 생명체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표를 보자면 우리 몸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구 구성원으로서 자연,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부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와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에콜로지컬 마인드를 갖는 인간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 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뜨거운 게 있는 거 하면 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상 음향 내지는 호메우스테이스의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한 균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